지금 추가 시간 3분입니다. 추가 시간 3분이 지금 지워지고 있습니다. 대훈아, 대훈아. 이형택을 연호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. 대훈아, 대훈. 이대훈. 지금 허민호 비웠어요. 지금 허민호 비웠어요. 허민호 비웠어요. 이런 걸 넣었어요. 그래도 원격 갔다 왔어요. 스포츠가. 슛. 좋아, 좋아. 유도. 유도. 유도 형. 왜 그래? 왜 그래? 할 수 있어, 빨리 가자. 허민호로서 에이스라잉 등다. 역시 또 에이스답게 또 허민호가 만들어주네요. 마네뿐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잡고. 허민호는 스킨보다는 골대를 보고 두석을 보고 잘 찼어요. 정확하게. 허민호가 만들어졌는데. 제발. 파이팅. 와, 갑자기 들어왔어. 살짝 뚝 잡는데. 인호. 성태기 형 또 나와서 또 망하겠네. 내가 들어가서 기운이 바뀌었다. 이해하는 거야, 지금. 내가 들어왔어. 내가 들어왔어. 내가 들어왔어. 두 번째 걸 우리 5대2가 됐습니다. 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